세계적 인구학자 폴 몰런드 박사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몰런드 박사는 오늘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인구 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2대 1리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높은 소득과 교육 수준을 보이면서도 출산율도 높은 이스라엘이 될지 출산율이 낮은 한국이 될지는 국가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며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남성도 육아에 참여해 여성이 일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문화가 바뀌면 저출산 문제는 물론 농촌 공동화와 도시 밀집화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이른바 무자녀세 도입과 같은 정책적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자녀가 드 trabajar.